첫 번째 요리는 슈마이를 찌듯이 굽고 있어요. 굽듯이 찐다 그래야 되나? 됐다. 맛있는 냄새. 스키즈만 봐서 오늘 뭘 만드는지 아시지? Do you know Parasite? 스키즈맛. 스키즈맛. 맛있을 것 같아. 독사항이. 독사항이 있지. 맛은 있지? 응. 맛있는데? 사쿠야키 팬의 변신 건너가면 채취할 자리가 나와요 사쿠야키 팬의 변신 사쿠야키 팬의 변신 사쿠야키 팬의 변신 사쿠야키 팬의 변신 채취야 토끼 어디서 굽는다? 거의 텐트 고기 굽는 사람만의 특권 사쿠야키 팬의 변신 사쿠야키 팬의 변신 청포도 시키 시키는 학교들이 자자잔! 이건 일본의 MZ 먹고 더워줘 너는 더워줘야 해 응 얘를 살짝 뿌려서 더워줘 응 족밥 먹어볼까 무슨 족밥이라고? 차돌김치 족밥 응 약간 참맛남 음! 신나 맛있어! 홍합이랑 조개가 진짜 달고 맛있어. 홍합이랑 조개가 진짜 달고 맛있어. 그치? 근데 이거 원소주 넣으니까 뭔가 더 향긋한 것 같아. 사케! 사케 같은 맛! 청주! 우리나라 말 씁시다. 음! 달다! 근데 우리 포로 먼저 도착하려고. 네가 더 느려서 그런 거 아니야? 따로 가는 이유가? 매워도 빨라. 매워도 빨라? 이 라면에 팽이 넣으니까 맛있다. 이 라면에 팽이 넣으니까 맛있다. 팽이더맨에서 예상하는 편이었다. 주전자동자 옥상에서 뺏뎅이 있음. 아, 이거 재밌다. 가장 비슷한 건 헌칭고차네. 그래도 많이 나왔으니까. 헌칭고차에서 패스트했을 수 있다. 대박이네요. 예를 들어서, 변. 이틀차, 날이 밝았습니다. 햇빛이 진짜 어제 오지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 완전 맘에 나요 그래? 응 어딜 가든 제일 잘 즐기는 강아지 귀여워 따뜻해서 여기 나와있나봐 따뜻해서 나와있나봐 귀여워